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유닉스 운영체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닉스 운영체제를, 그러니까 유닉스 운영체제가 뭐냐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안지만 기본적으로 유닉스 운영체제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본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유닉스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강의를 만든 겁니다. 유닉스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서버형 컴퓨터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분할 시스템에 적합하게 된 다 키워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중사용자, 멀티프로세스, 시연으로 만들어졌다, 시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직성이 높고 개방성이 높다,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트리구조의 파일 시스템과 다양한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닉스 버전 툴인데 기본적으로 초록색은 오픈소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계열은 클로즈드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놈이다 보시면 되겠고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리눅스나 이런 계열들은 지금 오픈소스 계열이죠. 프리BSD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선OS, 그 다음에 AIX,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솔라리스, 그 다음에 HP UX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소스라는 거고 특이하게도 솔라리스 중에서도 오픈소스가 있어요. 오픈솔라리스라고 거기에 2008년도에 배포된 건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이거는 참고로 그냥 유닉스의 기본적인 사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닉스 운영체제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닉스 운영체제는 유저 레이어, 시스템 프로그램 레이어, 그 다음에 커널 레이어, 하드웨어 레이어, 4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용자 레이어에서는 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접근하겠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VI, VI나 또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휠 속에서 쓰이게 되고 이게 시스템 콜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 관리나 프로세스, IO, 메모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커널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 커널 레이어는 하드웨어 장치하고 유저 레이어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하드웨어의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얘가 다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커널을 보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부팅 시에 주객장치에 상주한다는 것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관리나 프로세스 관리, 장치 IO 관리, 메모리 관리 이런 것들을 주요 역할을 하고 CPU 스케줄링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들 CPU 스케줄링,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 통신, 데이터 전송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커널에서 담당한다는 거고 그 커널 안에서도 인터페이스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여기 있는 시스템 콜이라는 놈입니다. 시스템 콜 커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콜 자체도 프로그램이라는 거고 포크나 엑시트나 웨이트나 시그널 같은 명령어들이 여기에 쓰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쉘은 쉘은 여기 있죠 시스템 프로그램 레이어에 있는 이 쉘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뽑아 놓은 거예요. 사용자 명령의 해석기가 쉘이고요 커널이 사용자에게 할당해주는 무한 루프 프로그램이고 커널과 사용자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 쉘은 본 쉘, 콘쉘, 시쉘 대표적입니다. 이게 본이냐, 콘이냐, 시쉘이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커스가 깜빡이는 앞에 보면 파일명이 있거든요. 그게 sh로 구성됐다는 거. 본쉘, ksh, 콘쉘, 그 다음에 csh, 시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외부 프로그램으로 주로 에디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디버거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 대표적인 명령어가 create, open, close, copy, cp, move, envoy, remove, rm, 그 다음에 chmod, 그 다음에 chown 이런 모드나 권한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령어들로 동작을 하고 이게 쉘에서 인터페이스돼서 입력을 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번 강의의 목적은 유닉스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해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